자 성룡이 이레벨 19 성룡이 형입니다 시작 애니멀 레이스 애니멀 레이스 애니멀 레이스 동물 경주 그 다음에 12 애니멀스 12 애니멀즈 아우 아니 에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12요? 네 뭔가 우리말 질문은 뭐에요? 우리말 질문이요? 누가 뭐라는 대답이 듣고 싶을 때 우리말로는 뭐라고 물어보고 기억이 날만한데 앞에 두개가 있었던 거 몇 마리의 동물들이 달리는 중이니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보냐면 몇 마리의 동물들이 달리는 중이니 몇 마리의 동물들이 달리는 중이니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물어보고 있죠? 네. 기억은 나는데 모르겠어. 몇 마리? 12마리. 몇 마리? 얼마나 많은? 이라고 묻는다 했죠? 네. 아! How many animals are running? 얼마나 많은 하고 몇 마리 하고 다른 얘기입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many animals are running? How many animals are running? 했더니? 12 animals are all running. 런의 뜻은? 런의 뜻은 달리다. 런의 뜻은? 런의 뜻은 달리는 중인. 달리는 것. 여기서는? 여기서는 달리는 중인. 달리는 중인 하면은 원래 하다씨였던 런이 ing부터. 어떤 씨? 어떤 씨 어떤 비동사? 어떻다. 비동사의 정률은? and wait to. is all. is all. 왜 all가 와야죠? 12 animals는? 12 animals는? 암만 길어봤자 하면 데이가 되는데 데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all이라서. 오케이. 그래서 이걸 여기서 지우고. 수들이 달리는 중이다. 누가다에서 누가가 붙어야되는지. 이걸 암만 길어봤자 해봤더니. 네이니까. 누가. 오케이. 이렇게 해서.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씨. 아, does. 오케이. 여기가 누가다지. 누가. 물어봤더니 대답이 나온다. 대답이요? 네. 더. 마우스. 무슨 말은 뭐였지? 컴스 퍼스트.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comes first? 그랬더니. The mouse comes first. 오케이. 그래서.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누가 옵니까? 두 번째로. 이 등은 누군이. Who comes second. The second. 세컨드 쓸 수 있죠? 네. 오케이. 아. The cow comes second.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게. 띠에서. 첫 번째 띠가 쥐띠고요.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암소. 소 띠고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Who comes third. Who comes third. 세 번째 띠는 누구죠? 세 번째 띠는. 세 번째 띠는. 타이걸. 오케이. 그래서. 줄 texto 띠는 누구예요? To comes third. Th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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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띠는. 세 번째 띠는iced. 세 번째 띠는. Three. ّ Six. Three. 첫번째는 퍼스트 오케이 네 계속해서 아 Nine Animals All Stole Loving 스틸의 뜻은 뭐고 스틸의 뜻은 여전히 여전히? 무슨 시? 어떤 시? 어떤 달리는 중이다 자 다음말이 어떤 달리는 중이다 여전히 달리는 중이다 어 여섯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여섯가지 질문 중에 여섯가지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찌 왜 후 누가 달리고 있는 중인가 봤더니 야엄마리뿐 추후에 내한테 달린 적이 있어 네 누가 달리고 있니? 야엄마리뿐 어찌 씨 어떻게 씨 어떻게 달리고 있다고 여전히 여전히 네 시험 너한테 너한테 너가 갖고 있어 오늘 치고 왔어 잘 쳤어? 난 실패했네 이거 사람들 듣고 싶으면 이 대답이요? 우리말로 뭐라고 그럴거고 몇 마리에 동물들이 여전히 달리고 있니? 달리는 중이니? 몇 마리에 동물들이 여전히 달리고 있니? How many animals are so lonely? 그 다음에 이제 4등부터 확인합니다 Who comes first? fifth는 다섯번째고 사는 뭐예요? 사요? 볼 네번째는? 볼 4등 나오네요 The rabbit comes forth 오케이 그래서 호랑이 띠담 네 일년 후배들, 일년 동생들 무슨 띠지? 띠치 그 다음 5등 확인합니다 Who comes first? 그 다음에 The dragon comes first 6 그 다음에 그나저나 5는 뭐예요? 5는 vibe 5 다섯번째는? fifth fifth 오케이 그 다음에 6등 확인합니다 Who comes sixth? 6 6 오케이 6은 뭐예요? 6 6 네 6등 누구예요? 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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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5 4 6 오케이, 7등이 뭐예요? 말 아닌가? 말이구나 The force comes 7th 왜 자꾸 force가 생각이 나지 Who comes 8th 1, 2, 1, A 8등은 누구죠? 8등이요? 네 치킨? 아니구나 The force comes 8th 2, 2, A 오케이, 그래서 Who comes 9th 오케이, 누군가 누굴까요? 치킨? 아, 뭔 소리... The monkey comes 9th 치킨 안 되나요? 자, 이제 9등까지 나왔으니까 몇 마리 뛰고 있어요 대마리요 오케이, 그래서 Three animals are still learning 잠시만 다음이 뭐지? Who comes 10th 1, 2, 3 남은 동물이 뭐가 있더라 남은 동물이 뭐가 있더라 치킨이랑 남은 게 뭐지? 아, 치킨 맞네 The chicken comes 10th 두 마리랑 뭐지? 오케이, 그 다음에 11등으로 볼까요? Who comes 11th 2, 3, 2, 11th 오케이 오케이, 아직 무릎 빼야겠는데 오케이, 레슨이 아, 또 The dog comes 11th 12등, 12등, 12등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아, 아, 뭔지 알겠다 마지막 Who comes last Who comes last Who comes last 자, 근데 마지막이면 12마리가 뛰고 있었으면 마지막이면 몇 등이에요? 4등 4등 1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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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번째는 그럼 뭐였더라 12th Who 2 2 2 Well 아이고, well 12th 오케이 Who comes 12th 됐습니까? 네 오케이 마지막이 뭔지 알아요 The pig comes last The twelves가 될 수 있다 오케이 잘했고요 슬기 시험 번호막이 했습니다 덜 썼어요 ㅋㅋㅋㅋ 덜 썼다고?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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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 알았었는데 진짜 고맙습니다 режим 꾸덕 말하셨나요?